도내 코로나19 1위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도내 확진자 수는 1만 75명으로 전주 2,241명, 군산 1,427명, 익산 1,422명, 정읍 715명 등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4,992명에 달해 산수적으로 도민 8%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하루에 가능한 PCR 검사는 1만 1천여 건인데 확진자 수로 보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조만간 전문가용 신속 항원 키트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